오늘은 썬데이인데 제가 베이비벳 립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봤어요. 저번에 한번 made a mistake 해가지고 오늘은 바베큐 소스를 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겉고추 향도 사용하지 않고 한 열 가지 스파이신가 그거를 다 믹스 해가지고 바른 다음에 어벤에다 구워가지고 마지막에 바베큐 소스를 잠깐 해가지고 브로일로 했거든요. I didn't taste yet, but looks good. 그리고 발사믹 베네갈 만들어서 샐러드, 샐러드 드레싱은 사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레몬 주스하고 발사믹 베네갈 올리벌 하고 그린빈 with tomato 또 라이스를 만들었는데 오늘 라이스가 한국에서 말하는 건 월남미인 것 같아요. 아주 안 좋고 그냥 너무 플러피하고 자스몬 라이스를 사야되는데 오늘은 다른 거를 사봤는데 별로 원래 자스몬 라이스가 끈기는 없지만 롱그레인인데 이건 꼭 반쪽짜리 라이스같이 아주 오늘 안좋아요. 그렇지만 뭐 먹어봐야죠. 고기는 좋지 않습니다. 김치는 있어야 되겠고 해서 간단히 만들어 봤어요. 샤러드 라이스는 한국에서 먹어보지도 않았고 여기 와서 이제 콜지안 사람들이 직장 동료도 있고 레스토랑에 가면 있어서 해봤는데 여러 번 해봤을 때 항상 맛있었는데 오늘은 라이스가 별로 안 좋아서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. 네. 네.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한국 여자 여기 한국 여자 정. 잘 잘 내 락에선 일어났다 그러나 바비큐에선 아주 좋은지 이제는 잘 어울리는거에요 구독과 좋아요와 사랑해요